매주 시험을 보는 개발자가 있다고? 언제 어디서나 언어장벽 없이 자유로운 소통을 경험한다 오늘 살펴볼 직무는 온디바이스 AI 실시간 통번역 개발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AI 스마트폰을 내세우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온디바이스가 대체 뭔가요? 기기 자체에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외부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AI를 지원하는 기기만 있다면 다양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실시간 통번역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등 16개의 언어를 음성, 텍스트, 전화 등으로 지원하고 있죠 사용자 후기 중에 특히 일상 대화에서도 이질감이 없다는 푸눈한 후기가 눈에 띄는데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노하우라면 특히 문학적 소양을 위해 더욱 힘썼다는 점 아닐까요? 개발과 문학이라니 무슨 관계죠? 통번역 기능은 여행지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어체보다는 구어체 문법이 더 적절합니다 게다가 같은 구어체라도 한 끗 차이로 느낌이 달라지죠? 이런 미묘한 차이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학자분들의 자문을 받고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등 고심 끝에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어체적 사고? 그렇다며 가장 심혈을 기울었던 부분은? 언어의 중의적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 좀 봐야겠다 라는 표현도 상황에 따라 뜻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잖아요 때문에 속담, 중의적 표현 등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들을 상황에 맞게 번역할 수 있도록 여러 데이터를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트렌디함 한 스푼 더해주면? 럭키비키, 쿨거래 등 신조어는 물론이고 해외 선수 이름도 적절하게 번역해주는 AI 실시간 통번역 기능이 탄생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매주 테스트가 있다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표현과 고유명사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가 적용되기 전 표현과 번역이 적절한지 테스트하고 점수를 받는 성능평가가 있습니다 실생활에 빠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거의 매주 진행되다 보니 소문이 거기까지 전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최신 논문을 찾아보며 공부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해보는 학구열이 필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개발자들끼리 하는 말로 온 디바이스 AI 개발 과정이 곧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과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온 디바이스 AI와 언어가 만나면서 저희는 코끼리가 아닌 메머드를 냉장고에 넣어야 했습니다 코끼리도 어려운데 메머드라면 더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 처음엔 저희도 과연 가능할까? 걱정됐지만 크기는 작아져도 성능은 절대 작아질 수 없다는 목표 하나로 서로 공부한 지식을 나누고 각자 언어를 연구한 결과 이렇게 여러분께 온 디바이스 AI 통번역 기능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시고 실생활에서 유익했던 경험을 남겨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마술사 개발자님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온 디바이스 AI 통번역 기능이 사용되길 기대할게요 다음 편은 온 디바이스의 또 다른 AI 기능인 AI 지우개 개발자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